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합장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마트 이갑수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홈플러스 이미일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시중에서 이것이 대기업에 대한 강요가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부가 대기업과 납품업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제값을 주고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는 단기적으로는 대기업에게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사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하시고 납선을 Put the red light on the other side 감사합니다.